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그게 옳은거고 신념이고 정의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튼 그런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보고 이야기하죠. 일단 봅시다. 제목 여러분들도 미저리껍 켄맘에게 뭔 모르고 고양이 분양받으면 이런 험악한 꼴 당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아프면 병원을 가라 좀. 언제 고양이 파양해나 하는걸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에 구조된 고양이 한마리를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인데요. 저요. 아무래도 미친 여자한테 제대로 걸린거 같아요. 아니 입양할 당시에도 어? 이 여자 뭐지? 왜 이러는거야? 딱 이런 뭔가 쎄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긴 들었지만 에이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입양을 보낸 바로 그날부터 그랬어요.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고양이 사진을 달라고 하는거야. 아 물론 처음 한두번이야. 기분 좋게 보냈죠. 근데 이것도 하루이틀이야. 도대체 이게 뭔 짓거리를 하는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제가 저기요.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거기다 올릴테니까 거기서 보시고 연락은 좀 안하시면 안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기분 나쁜 티를 내긴 했지만 네? 그럼 그렇게 해요? 이러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며칠 동안 블로그에 사진을 못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헐 바로 오늘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 첨부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떠봉이는 건강한게 잘 크고 있는지요? 3차 접종이 됐는지 알려주세요. 요즘 블로그에 글이 안 올라오기에 연락드렸어요. 연락 주시라고요. 바쁜가요? 입양 계획서 확인해보세요. 연락 안되면 곤란해요. 연락줘요. 저기요. 왜 전화번호가 연결이 안되나요? 전화번호는? 고양이 있는거 맞아요? 카톡 위에 안보세요? 6시까지 연락줘요. 고양이 살아있는지만이라도 알려줘요. 연락없으면 경찰이 신고할거야. 경고했습니다. 고양이 잘못된건 아니죠? 상사만이라도 알려줘요. 제발 부탁해요. 계속 전화하는겁니다. 저녁에 찾아갈게요. 고양이 상태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제가 판단하고 고양이 데려올겁니다. 파양할거면 저한테 하세요. 파양해도 괜찮다고 수십번 말했어요? 고양이 잘 살아있는지만이라도 말해줘요. 집을 나간거라면... 어? 그렇게 사실을 말해주면 내가 찾아볼테니까 말을 해보라고! 연락 부탁해요. 야 이 미친년아 고양이 없으면 내가 너 죽여바를거야! 저기요 무슨일이세요? 뭔가 어회가 있으신거 같은데 꽁꽁이 잘있어요. 지금 이게요 며치도 아니고 제가 폰을 안본 불과 3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라면 믿겨져요? 게다가 연락 안된다고 우리 학교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왜 꽁꽁꽁 학생 연락이 안되냐면 난리를 쳤다는데... 특히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학원 원장님이야. 원장님이 저희 지도교수님인데 저를 불러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일이냐 이래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폰을 확인했거든요? 와 나 진짜 온몸에 소름 돋았잖아. 여하튼 보자마자 바로 통화했는데 이 정신나간 여자는 이미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고 깜짝 놀라서 아니 나를 왜 찾아오려고 하는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보내준 고양이 사진을 못 믿겠다는거에요. 도저히 말이 안통하는데 얼른 집으로 달려갔더니 진짜로 자취방까지 왔고 집에 들어가겠다며 우겨가지고 안에 있는 안에 고양이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겨우 돌려보냈어요. 나를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 멀쩡한 고양이를 보고 난 후에 걱정되는 마음이 그랬어요. 히히히히히 이렇게 웃는데 이거 진짜 정신병자 아닌가 싶고 소름이 또 돋았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아무래도 완전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파양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고양이를 키워. 댓글 1번 아니 저럴까면 애초부터 그냥 지가 키워야지 뭔 꼴이야. 꼴랑 3시간 연락 안된다고 온 난리를 다 떨어놨네. 어우 진짜 무서워서 저 고양이 어떻게 키워. 2번 미친 캔맘들 고양이 잡아다 거의 대부분이 남자가 아닌 같은 여자들한테만 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하기가 쉬워서 그러는거지. 아니 남자들한테 난리치는건 무서워서 못하지만 같은 여자들은 만만하고 비교적 쉬우니까 그러는거야. 아래는 얼마전 어느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에요? 캔망구들이 남자한테 입양 안보내는 이유 같은 여자들한테는 가스라이팅이나 그 외 온갖 시자질과 폐학질을 부릴 수 있지만 남자는 무서워서 그걸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게 먹히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누나가 뭣도 모르고 캔맘한테 구조된 고양이 한마리를 입양했었는데 문제는 그 분양을 한 캔망구가 매일매일 전화질을 해대는거야. 지가 분양한거 안보만 묻는 수준이 아니에요. 추가임보 가능하냐 사료지원 가능하냐 내가 돌보는 애들 중에 아픈 애들이 좀 있는데 병원비 지원 가능하냐 등등등 이런 개소리까지 한거야. 못한다 라고 했더니 바로 돌변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지전합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애들을 다 외면하겠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다가 저희 누나가 회사 출장으로 2주 동안 해외를 다녀왔는데요. 왜 연락이 안됐냐면 난리를 치면서 고양이 돌려줘! 이러는거야. 결국 여기서 학을 땐 저희 누나도 고양이 돌려주고 손절했죠. 아 물론 손절도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아픈거 같네 병원비 나나 등등등 난리치고 당연히 안줬는데 와 여기서 진짜 나도 소름이 돋아. 이 또라이가 우리 누나 살고 있는 자취방까지 쳐들어온거에요. 결국 제가 출동해가지고 완전히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여하튼 저희 누나요. 그 이후로 고양이 자체를 혐오하게 되버렸어. 대답글. 고양이를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주인이 아니고 집사라 칭하면서 너도 나도 집사 집사 이러니까 입양행한 사람을 진짜 집사로 취급하는거죠. 아니 무슨 인간 리모컨이야? 이건 말만 분양이지 캔맘이 여전히 주인 행세하는거잖아. 사람을 리모컨이나 집사 취급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뭐야 이게? 3번. 미친? 야 이거 스토킹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면 안돼? 아니 그리고 애초에 개인정보를 왜 주는거야? 주소같은거. 대답글. 꽁꽁꽁 라사 꽁꽁이야. 카페 가보면 알거에요. 저정신 아닌 것도 진짜 많아요. 본문이 오바인거 같죠? 아닙니다.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4번. 미친. 집까지 왔을때 고양이를 보여줄게 아니라 바로 경찰을 불렀어야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5번. 지금까지 내가 직접 겪었던 캔맘들 보고 느낀건데 물론 다른 아니겠죠. 아닌데 몇몇 미친 캔맘들 보면 맨날 길바닥에서 고양이를 키우니까 그런건지 내 집에 없어도 내 고양이. 길에 있어도 내 고양이. 니네 집에 데려가도 내 고양이. 딱 이거야. 길바닥에 사료 뿌리면서 세상 애틋한 척은 다 하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책임하나 안 지르고 하는 야가 빠진 종자들이죠. 6번. 아니 이게 뭐 연락이 몇달 동안 아니 며칠 동안 안된거라면 그래 입양 초기니까 걱정돼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고작 3시간 연락 안됐다고 학교에 전화하고 끄덕 모자라 집까지 찾아온다고? 이건 정신병이죠. 7번. 몇 년 전 어느 늦은가을 아마 11월 말 정도 됐을거에요. 하루는 본의 아니게 제가 고양이를 구조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희가 단독주택에 살았는데요. 가끔씩 보던 길냥이가 저희 집 창고에 새끼를 낳고 키우더니 이때는 제가 박스랑 이불이랑 밥이랑 물 다 챙겨줬어요. 어느 날 또 밥을 줄이고 창고에 들어갔는데 이 고양이가 새끼 한마리만 버리고 이사를 갔더라구요. 그래도 혹시 얘도 데리러 오는걸까 싶어가지고 거의 이틀 가까이 지켜보면서 기다렸는데 결국 안왔어. 그러다보니까 이러다간 새끼가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구조를 했죠. 그렇게 고양이 부뉴랑 이런저런 물건을 사와가지고 키웠어요. 그렇게 어느정도 회복을 한 후에 입양을 보내려고 했더니 도저히 마땅한 곳이 없어가지고 이때 살면서 처음으로 고양이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책임비 5천원에 고양이 용품 포함해서 올렸더니 이거 제가 돈 받으려고 한게 아니구요. 무료는 아예 글도 못 올리게 막아놨더라구요. 그래서 최소금액 5천원 한거에요. 그랬더니 지금 뭐하는거냐. 너무 저렴하게 올리면 안된다. 집주소, 전화번호, 민증사본도 받아야 된다. 등본도 받아야 된다. 집안 환경도 봐야 된다. 등등등. 훈수실 진짜 많았는데 소름돋더라고. 어? 상종을 말아야지 진짜. 참고로 그 고양이는 지금도 제가 같이 데리고 살아요? 8번. 이거요.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도 마찬가지에요. 개인인보좌한테 절대 입양하지 마세요. 구조한 진돈 믹스견 한 마리당 15만원. 책임비 요구문은 물론이고 개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도 확인을 해야 된다며 등본까지 요구하던 미친 인간이 있더라니까. 또 지속적으로 인스타에 노출시켜라 이지랄. 인스타 잘 안해서 톡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믿을 수가 없어. 무조건 인스타로 영상 올려요? 이래. 또 언제든 자기가 원한다면 가정 방문도 무조건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발급받은 등본 달라고 하더라고. 개의 안전을 위해 주소 확인을 한다면서 말이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아우 됐어요. 입양 안 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원래 이 정도는 기본인데 님은 기본이 안됐네요.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인스타 피드에 입양 취소를 했다며 나를 미친듯이 까는데 와 이거 인간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하튼 캔맘이나 개 이런 거 개인 인보하면서 입양 홍보하는 애들 무조건 걸으세요. 그리고 니들은 그 난리 칠 거면 입양 보내지 말고 니들이 키워라 제발. 대답글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방법이 아니면 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요? 그래서 입양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라고 이런 상황 자체를 이해 못하면 동물도 키우면 안되는 거야. 자격이 없으니까. 뭐 그래도 키우고 싶으면 돈 주고 사가지고 키워. 왜? 너는 어차피 생명 귀한 줄 모르는 인간이니까 동물보호법 엉망이고 패시압 개공장 성행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길 정말 다행이다. 그렇지? 2번 입양 조건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척 키워라. 학대 방지한답시고 사이코처럼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고 왜 남을 괴롭히는 거야? 아니 그전에 애초에 지 고향이 지 개도 아니면서 남들 괴롭히지 말고 어? 아니 지 고향이 지 개도 아니면서 소유권 주장이나 하는 주제에 주둥이만 쳐 살았니 그리고 패시압 같은 곳 이용 안 해도 정로를 지키면서 입양하는 보호소도 엄청 많아. 어디서 감히 이딴 미친 짓거리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야? 9번 나도 겪었어요. 너무 무섭다. 이럴 거면 다시 데려가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마치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인사소송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호출 계속 누르고 진짜 숨이 탁탁 막히더라고. 10번 와 고양이 없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부분 소름 돋는다. 정말 제가 이 영상 만들면서 옛날에 봤던 게 떠올라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있네요. 유튜브에 노숙자 개 이렇게 검색하면 제일 위에 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의 어떤 할아버지 노숙자가 조그만 강아지랑 둘이 행복하게 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동물보호단체라는 사람들이 너는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뺏어가는 영상이거든요. 강아지 비명 지르고 그 할아버지 막 울면서 안 된다고 막 쫓아가는데 와 이거 보면 진짜 욕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